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채널A 보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취임 전 인수위 때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명태균 씨한테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는데 명 씨가 거절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수위 참여를 김건희 여사가 왜 제안합니까? 아니 근데 사기인가요? 이분 정가까지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게다가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국회의원 월급 반띵 뜯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브로커 중에서도 가장 질 낮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선 넘는 짓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인수위를 제안한다? 인수위를 제안했다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제안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지만 인수위에 가는 것도 웃기지만은 이런 자가 정권 인수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거기다가 왜 그걸 김건희 씨가 제안을 하는 건지 이거 더 웃긴다 아니 마포대교회에서 막 이러고 있는 모습도 모르지 않습니까? 마포대교회 그 김건희가 인수위 시절에는 이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한테 인수위 자리를 제안을 했고 그 전에 후보 시절에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이준석, 윤석열, 김건희 있는 자리에 명태균이 있었고 2021년도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명태균의 이 명태정치 정말 이 국회정치 끝판왕에 있어서 김건희가 주인공이다라는 게 더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술만 먹는 게 일입니까? 아니 자기 배우자가 이러고 다니는데 제안하고 다니는데 명품백 낼림낼림받아놓고 다니는데 금천 개입하는데 대통령은 모릅니까? 둘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부터 사는 부부지간 아닙니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후보의 친분에 대해서 명 씨로부터 특별한 조언을 듣거나 활발한 소통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언 특별한 조언은 없었고 조언은 있었다는 얘기겠죠? 활발한 소통 활발한 소통은 아니고 소통은 있었다 선의의 조언만 있었나 보다 그리고 알고 있다 이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아는데 실제로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만한 답변을 하는 대통령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뭔가 팩트와 조금이라도 자신이 있으면요 행정관실께서 바로 대비고발하는 게 바로 윤석열 정권인데 조심조심 지금 못 건드는 사람 몇 명 있잖아요 이종호, 김대남, 그리고 명태균 물론 김대남은 좀 약화됐습니다만 하여튼 이종호, 명태균은 죽을 때까지 못 건들 거예요 제가 먹을 때는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를 한번 우리는 들여다봐야 된다 김대남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하니까 서울 보증보험 바로 사퇴했어 명태균 씨하고는 좀 급이 다른 거야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명 씨가 채널A에 또 김연사가 주고받았던 추가 텔레그램 캡쳐본도 공개를 했던데 뭐라고 돼 있냐면 지난 2021년 9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려던 이유가 명태균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 이런 메시지를 지난 2022년 9월에 보냈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려던 이유가 명태균 조언 때문에 소문이 돈다는 메시지를 김건희 여사가 보내왔고 여기에 대해서 명 씨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엄벌하라 이렇게 회신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그때를 복귀해 보면 당시에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불참하려는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가 현지 교통 상황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텔레그램 저희가 띄워놨습니다 명태균 조언 때문이다 그러고 천공위에 명태균이 있다 이런 얘기가 돈다는 걸 김건희 여사가 보내왔다는 거예요 명 씨가 이거 책임 소재 분명히 하고 엄벌하라 이렇게까지 조언을 했다는 건데 이게 뭐예요?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때 차가 막혀서 불참하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모든 정상들 대부분이 걸어갔대요 다 차가 막혀서 일반인들도 와서 참배를 하고 하니까 정말 마크롱 대통령 운동화 신고 가서 참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 대회가 저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참배하러 외교 승방을 갔는데 장례식에 지금 참석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냥 명구하네요 너무 제가 창피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 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게요 이게 지금 명태균한테 노란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정이 그게 정확하잖아요 국정이 노라난 겁니다 노라났죠 근데 노라났는데 그 중심에는 김건희가 있는 거고 김건희 명태균 둘 다 사인입니다 이거 사인에 의해서 국정이 노라난 거 우리가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죠 그렇죠 그때 그걸 경험을 했는데 그걸 경험한 이후에 지금 한 8년 됐습니까? 이게 8년 만에 또 이런 짓이 또 반복되고 여기에 또 노라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자괴감과 비애감을 느끼고요 아니 그런 경우에 한 번 있어서 대통령을 파면까지 했으면 이번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필이면 그 당시에 검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이 아이러니 전 이게 너무 정말 비현실 세계를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개콘은 개콘 개콘이죠 개콘 아니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 주세요 라고 수사를 해서 공소장을 썼던 그 담당 검사가 대통령이 됐는데 본인이 그거보다 더 한 짓을 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가 차니까 이게 지금 불붙어서 일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정말 자괴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열폭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한국 경제에서 오늘 오전 7시 35분에 여배우인 줄 알았네 들썩 김건희 정통 복장 또 히트라는 그런 단독 보도를 했는데 한 번 보십시오 야 필리핀 가서 저걸 하려고 필리핀에 간 거였습니다 저 어깨뽕 보이십니까 어깨뽕? 어깨가 좀 솟아있네요 어깨뽕 하니까 다른 뽕도 지금 제가 생각나는데 그건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기사가 나온 거죠 한국 경제 기사가 나온 거죠 온 문의는 홍매아인가요? 야 이게 지금 필리핀 전통상이라고 여배우인 줄 알았답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아침 7시 30분에 한국 경제 나왔습니다 야 이 밑에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필리핀 대통령 영부인보다 더 튀어 더 튀어 야 이게 지금 우리 일간지에 나오고 있는 보도라는 게 오늘 7시 35분에 지금 전국이 대한민국이 김건희, 명태균,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금 열폭하고 있는데 대통령 내외는 필리핀 가서 저러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정농단을 우리가 한 번 겪었는데 그 국정농단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해서 밝혀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 똑같은 일 내지는 더 심각한 일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 방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게 이걸 정당화 시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 위태로운 상황인 거고 이 명태균 문제를요 발본색원 해가지고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은 전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시금석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탄핵 정국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JTBC 보도를 보면 명 씨가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이 자신이 찾아와서 대통령 이름을 팔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듣고도 믿기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사를 자세히 보니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녹취로 오빠한테 전화 왔죠 이걸 맨날 틀고 다니니까 대통령 취임 6개월 후에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이 찾아온 거야 대통령 좀 팔지 말라고 경고하라고 옮겨오겠죠 이러시면 안 된다 너무 여론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니까 명 씨가 내가 말이야 대통령한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나는 좀 팔아도 돼 그래서 내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래도 대한민국이 진짜 이 정도뿐이 안 됩니까? 정말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팔고 다니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팔면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속을 시키든지 옛날에 건진 때는 생각이 나네요 건진 때도 건진한테 주의를 준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조심해라 조심해라 건진주의보 공개 경고했잖아 이번에 명태주의보를 발령한 거죠 명태주의보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지금 참 이런 거를 우리가 시사 프로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너무 큰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도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하고 다녀요 나는 좀 팔아도 돼 그러니까 나는 팔아도 돼 나는 좀 팔아도 돼 이 정권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무너뜨려 내가 파는 데 네가 뭔데 검사한테 가서 아니 대통령 탄핵하여 당하는 거 감당할 수 있겠어? 아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초현실 이 초현실 같은 이 현실 우리가 김용선 의원이 노량시장 수존물을 먹을 때 아무도 이해 못 했어 저 사람이 갑자기 그것도 초현실이야 이제 내가 이해가 가 왜 저 사람들이 저러고 다니는지 다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되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기 먹을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겠지만 명태주의 씨는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있는데 한 시간 전에 뭐라고 썼냐면 배고군 병사는 창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없다 배고군 이게 표현했지만 배고픈 병사는 창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글도 잘 모르는 모양이네요 배고군 뭐 지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얘기도 좀 해석을 해보자면 배고픈 병사 못 싸우는 거 알지 않느냐 나는 배고프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이제 여론조사로 대선 여론조사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3억 6천만 원에 금하는 그러한 여론조사를 보고를 했는데 청구서를 가지고 서울로 간다 못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 대신 정우 정황으로 보면 김영선 의원이 뭔가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월급을 반띵해 와이프로 받았는데 그게 뭐 한 1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공천을 또 받아서 한 4년간 월급 반띵을 하면 제 생각에는 채워진다 공천에 떨어지다 보니까 회수를 못한 거야 제 생각에는 회수를 못하다 보니까 나는 정권에 열심히 일하는데 속았다 돈을 회수를 못했다 욕은 욕대로 먹고 금전적 이익도 전혀 못 보고 원가도 확보를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는 이게 진짜 명태균 씨가 뭐 지금 배고픈 뭐 그런 표현을 썼지만 이게요 아니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법 어긴 것도 너무 중차대한 법률 위반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결국 이 핵심이 국정의 사유 아닙니까? 지금 사유화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라가 그냥 완전히 그냥 정말 개판이 될 정도로 나라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거 뭐 기강이 무너진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그 중심에 지금 명태균 씨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드러났으면 좀 자숙하면서 수사를 받고 죄송해해야지 최순실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오면서 국민들이 죄송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요 더 뻔뻔해져가지고 지금도 보십시오 계속 페이스북에 글 올려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들어라 이거죠 계속 공개협박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가 책이 잡혔는지 아무 조치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의료대란만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명태균도 해결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게 이게 전혀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이 좀 정리해 주길 바라는 그런 사안들에 있어서는 묵묵부답이고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야당 대표만 수사하고 또 기자들만 압수수색하고 이런 건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아니 윤 대통령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지금 이제 귀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 제jar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